안녕하세요, 웨타입니다. 오늘은 공연 날이고요. 뇌서를 하고 내려와 있습니다. 최정현, 수수빈, 웨타, 조지. 너 누가 제일 기대해? 난 수빈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수빈이라고 합니다. 수빈의 잘 되길 바랄게요. 이런 거 혹시 하시나요? 네, 제목은 아시네요. 항상 잘 되길 바랄게. 네. 사실 조지가 제일 기대돼. 나도 조지. 오늘 드레스코드가 블루로였었는데요. 저는 머플러로 좀. 조지님은 혹시? 파란색 옷은 예뻐가지고. 아, 완전 블루로 하셨네요. 오늘 재밌는 공연 같이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웨타, 웨타. 조지. 웨타. 조지. 웨타. 화이팅. 날씨가 러시아보다 좋다. 네. 야, 너네 밖에서 한 번 줄 세우는 거 봤어? 그럼 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타면 이제 순간 이동.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아티스트예요? 소수빈. 소수빈. 누구 보러 오셨어요? 웨타 보러 왔어요. 웨타 보러 왔어요. 웨타 보러 왔어요. 웨타? 아, 이거 큰일이네. 지금 우리가 잠시 후에 공연을 5층 모델시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한 번 찍자. 안녕하십니까. 안쪽에도 낙서 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아티스트에게 한마디, 두마디도 좋고 레터 파이팅이라고 재미없는 노래를 썼습니다. 하하하하. 히트텍이 필요 없는 공연이었어요. 히트텍. 아, 지금 히트텍. 히트텍. 지금 여기서 봐. 아, 그건 안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올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빈이 공연, 노래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지금 슈퍼스타 손수빈 씨가 나왔습니다. 어다였어요. 굉장히 뜨겁고요. 이명이 맘에 들었어요. 소수빈.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저희들 래퍼랑이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데뷔할 때. 여러분의 sill이신가 한 번에 공연. 저는 Ruben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애장품을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요. 저기, 남자 보이는데. 저 2분이. 진짜 좋아입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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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성물이라서 한번 빠져야 될 거예요 안 빨고 바로 갖고 와가지고 나 이런 거 공연했어? 톱니바퀴 머리야 자 여러분 공연 방금 하고 내려왔는데 소감은 어떠세요? 와 선배님 뒤집어 놓으셨다 우리? 저희는 지금 에너지를 많이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공연은 잘했고요 저희는 이제 조지 공연으로 하나 둘 셋 엔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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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와주셔서 네 63% 우리 얘기 말고 재밌게 놀다가자 이런 마음으로했는데 딱 그렇게 된 거 같은데 너무 재밌었어. 그래도 너랑 해서 너무 영광이었어. 공연 주최해보니가 어디지? 왜냐하면 이런 라인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SKTN 플로우 아니에요. SKTN 플로우 때문에 공연을 재밌게 하고 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다들 되게 재밌게 즐기신 것 같고요. 이렇게 재밌는 공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을 주최해주신 SK텔레포 플로우. 땡큐. 스테이지에버지는 공연 초원이에요. 네! 여러분 덕분에 오빠를 이렇게 도둑하며 공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플로우 어플 많이 다운받아주세요. 조지! 웨타! 아, 아니야! 하나, 둘, 셋! 조지! 웨타!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괜찮아요! 바이! 비쏘 바이!